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온라인 유통에 밀린 오프라인 유통가가 가격 전쟁에 나섰습니다. 최저가 보상제를 내세운 오프라인 매장들은 출혈 경쟁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.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해 백화점, 대형마트,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유통가에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. 소비의 주도권은 온라인으로 넘어갔고, 온라인 매출은 사상 최초로 오프라인을 넘어섰습니다. 하지만 올 봄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소비 시장이 흔들립니다. 오프라인 업체들은 지금과 같은 가파른 회복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세리나 이벤트 행사로 발길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이마트는 14년 만에 최저가 보상제를 도입했습니다.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온라인 최강자 쿠팡입니다. 500개 품목에 대해서는 쿠팡보다 비싸면 보상하겠다며 선전포고했습니다.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생필품에 대한 가격 투자를 통해 고객분들이 이익과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저가격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롯데마트는 한 달 더 나갔습니다. 가격은 이마트에 맞추면서 포인트 적립은 5배를 더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500대 생필품 가격 할인과 더불어 포인트 5배 적립, 그리고 인기 상품 50% 할인과 원플러스원 행사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마트의 쿠팡 견제를 시작으로 온 오프라인 업체 대부분은 출혈 경쟁에 돌입했습니다. 유통과 최대 성수기인 5월을 앞두고 주도권 선점을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. 이 같은 경쟁은 물가 인하 효과를 이어져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전통시장과 영세 유통업체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. KNN 김상진입니다.